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수행평가 0작 3분 미만 꿀팁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시간이 없으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메이크업, 영사가 어우러져가지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거에요. 뭐 실수를 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실수는 내가 뻔히 미스테익이라는 걸 아니까 뭐 실수를 하다. 하다는 두니까 아, 두어 미스테익? 요렇게 쓰면 되겠구만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 아, 아니에요. 메이크업 미스테익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실수를 만들다, 실수를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다라고 할 때도 결정, choice 또는 decision이니까 하다가 두니까 아하! 두어 초이스, 두어 디지션 요렇게 쓰면 되겠구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안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돼요?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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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연설을 하다 그랬어요. 어, 연설? 연설은 스피치니까 하다! 아, 두어 스피치 하면 되겠구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make a speech 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make랑 명사가 어우러져가지고 뭐뭐 하다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들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make a mistake 실수를 하다 따라 하셔야 돼요. make progress 이게 뭐예요? 이게 진보란 뜻이니까 진보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ake an attempt 이게 뭐야? 시도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시도하다, 끝 make a decision, make a choice 이거는 했죠? 결정을 하다, 선택을 하다 그 다음에 make an effort 이게 노력이죠? 그럼 노력을 하다, 끝 make a reservation 이게 예약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예약하다 make an apology 이게 뭔 뜻이에요? 사과죠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하다 make a complaint 요게 불평이죠? 그러면 불평을 하다 make a phone call 이게 전화잖아 전화를 걸다 그죠? 그 다음에 make a promise 요게 약속이죠? 약속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렇다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영작을 세 문장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I made an effort to get an A in English 해석해보세요 그럼 뭐야? 나는 노력을 만들었다 이러지 말고 나는 영어에서 A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 잘했어요 그 다음 When I found out that I won a million dollars I made an attempt to conceal my delight 제가 발견을 했을 때 뭘 발견했어요? 내가 100만 달러를 땄다라는 것을 우리 돈으로 10억이죠? 이걸 내가 알아냈을 때 저는요 나의 기쁨을 숨기려고 시도를 했다 그죠? 이런 것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 나 막 100만 달러 땄다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I made an apology to her for being rude 나는요 사과를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뭐에 대해서요? 내가 rude 무례한 것에 대해서요 법만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3분 됐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수행평가 영상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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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